그래서 이런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특별한 굿즈, 선물 시장을 저희가 공략을 하고 있었고요 이런 것들에 서로 3명의 저와 브릭스파크, 로치 커스텀이라는 3명의 협력사들이 잘 만나서 이런 대중적인 컨텐츠도 선물 굿즈 형태로 제공을 하면서 정점으로는 기업 주문 형태로 라이어 게임즈는 어떤 대기업 내에서 롤 게임의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었습니다 특히 레고 공식사에서도 없는 이런 특별한 헤어 게임 캐릭터의 특별한 헤어나 무기들까지 저희가 모든 걸 다 만들어서 게임 이벤트에 이런 실물 형태로 피규어로 납품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프로젝트 규모가 컸었기 때문에 각각 저희가 잘하는 그 영역들을 도맡아가지고 상반기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갔었습니다 그게 저희가 여기서 합을 같이 맞춰서 정점으로 가는 그 결과물을 한 번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이 왼쪽의 영역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저는 작품에서 상품, 제품까지 확장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지금 제 강의를 들어주신 분들 중에서는 티덜트나 굿즈 분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분야 내에서 작품에서 여기까지 확장한 사례인데요 이거는 이제 너무 제 사례다 보니까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한정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쪽 영역에서도 여러분들이 영감을 얻으실 수 있도록 제가 실제로 겪었던 것들을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요약을 한 건요 작품 만들 수 있는 실력을 활용해서 상품과 제품까지 확장한 사례라고 좀 정리를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3월 후반부터 1일 1책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책 한 권을 읽는 건 아니고요 하루에 책 한 권을 그냥 접하자는 겁니다 그 책 한 권을 읽었을 때 10페이지를 읽어도 좋고요 30페이지를 읽어도 좋아요 어쨌든 책을 잡자라는 게 주요 컨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슬로건을 딱히 정리하진 못했는데 자기 개발하려고 했다가 저도 하다 보니까 피규어 자랑이 돼버렸어요 이미 개수가 진짜 589개의 컨텐츠가 되다 보니까 내 피규어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자랑하게 되는 좀 주객이 전도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날의 책을 읽었었습니다 이동간에 읽든지 아니면 특정 시간을 내서 정말 열심히 읽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130일차까지는 자기 개발과 성공학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활동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내가 부족한 점이 뭘까를 고민해 보니까 브랜딩과 마케팅이었습니다 그래서 191차까지는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고요 그 이후에는 어떤 협업이나 커뮤니티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고 일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발전 단계가 있으면서 요 분야에 집중했던 거지 기존에 관련 관심 있게 봤던 주제들은 계속 가속 심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책을 동시에 같이 읽게 되었고 책을 읽는 속도도 빨라졌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연결하는 그 힘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저의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 북스타그램이 저도 예상치 못하게 좋은 어떤 기폭제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조덕화 아카이브 내에서 정말 이 돌연변이로 태어난 이 자기 개발 북스타그램과 앞서 우연히 경험했던 그 카페 경험이 합쳐져서 저는 황금지식이라는 카페를 총괄 운영하는 부매니저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앞서 밝혀드린 대로 자기 개발, 성공학, 브랜딩, 마케팅이라는 주제의 그 카테고리에 있는 황금지식이다 보니까 마침 이 황금지식을 운영하고자 하는 라이프웨커 자총님이라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쇄창업가이자 사업가로도 알려진 마케팅도 잘하는 사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채용 공고는 아니고요 그 어떤 카페를 운영할 사람을 뽑겠다라는 카페 블로그 글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어서요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좀 밝혀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메일을 보낸 날짜는 7월 27일이고요 그리고 황금지식 카페는 8월 13일에 가입했습니다 되게 웃기죠 카페 가입도 안 하고 메일부터 어필을 했습니다 이때 무슨 자신감인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이 지원자가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경쟁도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경쟁도에 대한 자신감은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메일에다가 썼는지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썼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답장은 긍정적이었고요 한 번에 통과를 했고요 그 한 번에 통과했던 내용을 제가 어떻게 어필했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인사말을 남겼고요 첨부파일도 이제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원했던 거 상대방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단 요약을 했습니다 카테고리가 있었는데요 그 운영 경험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정답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숫자를 많이 언급을 했고요 규모에 대해서 나는 어떤 일을 했고 그 중에서 몇 명이었다라는 걸 어필했습니다 링크를 찍어줬습니다 이게 가짜가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이런 거는 아주 소규모라 하더라도 내가 이 활동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공유해줬습니다 이게 먹힐지 안 먹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운영 경험이 있다는 걸 가치를 증명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사람이 요구한 거는 기본적인 디자인 가능자에 대해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저는 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원자가 어떤 분들이 모일지는 모르겠지만 디자이너가 있다 하더라도 카페에 경험까지 있는 디자이너는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영역들을 직접적으로 열거를 했습니다 그 컨셉트는 이 세 가지로 중심을 얘기했는데요 앞단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치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상중하가 사실 이것도 추상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냥 지금 당장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만약에 포토샵에 대해서 이용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 하면 애초에 포토샵 이미지를 넣어놔도 그 난이도를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판단하는 상중하로 썼고요 그냥 정기결제 대상자라고 했습니다 꾸준히 나 돈 낼 만큼 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어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치를 얘기를 해줬고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망고보드 이런 거에 있는 모든 디자인을 다 할 수 있다 라고 어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링크를 활용해서 이제 필요한 링크들을 요약본을 넣었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자주 하는 수법인데요 공통적인 주제를 넣어 이거 다 다른 콘텐츠거든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어떤 걸 누를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 지원서 말고도 다른 지원서도 봐야 하기 때문에 이 다섯 개 안 봅니다 사람들이 근데 제가 다섯 개를 깔아놓은 이유는요 되게 간단해요 마우스를 대충 불려도 아무거나 눌릴 수 있게 할 수 있게 면적을 늘려놓은 겁니다 굉장히 의도적인 배치입니다 근데 가끔씩 이런 지원서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건 선택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대기업 지원할 때 이게 적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자신 있다 라고 대표로 뽑아서 아무거나 봐도 자신 있다고 어필을 해줬습니다 대신 그냥 적게는 좀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업무적으로 좀 구체적인 용어를 좀 적어놨습니다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고 저작권을 준수했다 리스크가 없다 난 리스크 체크까지 가능한 디자이너라고 어필을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추가로 그냥 요구한 거였습니다 어디 사는지 지방에 사는 사람은 부적합하다라고 조금 암시하는 문장이 있다 보니까 저는 서울에 사는 사람이라고 어필하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운영 전략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제가 실제 크고 작은 경험들을 한번 열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숫자를 썼고요 첨부 파일을 활용해서 보시면 된다라고 유도를 하거나 여기에 그 모든 내용을 적게는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볼테면 보라 라는 식으로 첨부 파일을 참고하라고 어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보고 드렸던 것들에서 카페에서 어떻게 수익화하고 성장시킬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빼먹긴 했는데 나중에 합격되고 나서 첫 미팅 때 처음에 뽑힌 멤버들끼리 얘기했을 때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 줄의 문장을 다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딱 이것만 얘기했습니다 파벌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특히 브릭 동네라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우와 열을 가리는 순간 전쟁이 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냥 옆에 관찰자로 있으면서도 숨이 막히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운영권이 얼마나 어떻게 부여될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운영하는 사람들 내에서는 그리고 그런 집단들이 운영했을 때 여기 팝을 만들고 있네라는 소리가 안 나오게 만드는 게 저의 최종 목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어필을 해서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메일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요 눈치가 빠른 분들이랑 벌써 아셨을 겁니다 저는 구조를요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어필을 했고요 그리고 나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서 이런 걸 제시할 수 있다고 남에게 이익을 먼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메일을 보내고 나서도 왠지 모르게 그냥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 메일을 보낸 결과랑 상관없이 비슷한 시기에 지원했던 사람들한테 제 메일 전문을 그냥 캡쳐서 보내줬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냈다라고요 실제로 그 결과 발표는 일주일 훈데도 불구하고 뭐 고민하는 분들 바로 실행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좀 더 영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가이드라인으로 하면 땅 짓고 이제 헤엄치는 그런 치트끼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충분히 제가 메일에 썼던 방식들을 공유를 했었고 그분들은 아쉽게도 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지원을 안 하셔서 안 됐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런데도 그냥 공유를 드렸었어요 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공유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카페 매니저가 되는 과정에서 이런 제안을 했었고 실제 지금 11,800명 정도 되는 규모로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황금지식 같은 경우는 다른 카페랑 특이하게 PC 사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38%에서 42%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고급 칼럼이나 글쓰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PC 사용률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부분별로 활용을 하거나 각 게시판에 하단 배너로 광고를 달거나 카페 전체 쪽지 메일을 쓰거나 추가적으로 오픈 카톡 마케팅을 통해서 각 그 카테고리별로 광고비를 받아서 우리 수익 쉐어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합류한 이후에 만든 방이 자청 황금지식 보물이라는 가칭을 제가 만들었는데 이건 뭐냐면요 황금지식에서 메인으로 잘 활동해 주실 분들 어떻게 보면 글을 많이 써주시거나 고급 칼럼을 쓰는 분들에게 혜택을 줄자라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파벌 만들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관점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도 될 수 있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시간 내가지고 남의 카페에다가 본인의 글을 써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는요 굉장히 저는 이타적인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내는 사람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범인에서 혜택을 줘야 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카톡방을 만들 때 취지를 분명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황금지식의 메인 컨텐츠는 골드멤버가 되실 거고요 이 분들은 오랫동안 글을 80개를 쓰시든 100개를 쓰시든 많이 기여를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한 달에 월 1회 홍보를 하든 어떤 혜택을 드리려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분은 이 공지상이다 바로 댓글을 주시면 개선을 하겠다라고 공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반발은 없어서 여전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흠이 보이거나 개선점이 필요할 때는 피드백을 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회원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실보다는 득이 더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자청 클래스 101 같은 경우는 자청님이 워낙 마케팅을 잘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에 감동을 받아서 항상 1500명이 꽉 차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저도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봤었어요 자청님도 이 문제를 항상 해결해야 하고 싶어 했는데 그렇다고 방을 하나 만들자니 운영에 대한 분산도도 나눠지고 어떤 정보의 편차가 심해질 것 같은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해법을 제안을 했는데요 그 카톡방에서 대화가 안 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잠깐 나가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보라는 그런 단어를 써가지고 유도 안내를 했었고요 일주일 내내 제가 안내를 했었습니다 이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고 그 조치로 인해서 662명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틀 만에 200여 명이 다시 들어오긴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때 카톡방을 내보내면서 느낀 게 뭐였느냐면요 사람들이 정말 안 한다라는 걸 느꼈어요 진짜 하는 사람은 거의 극소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는데요 이분들도 나가면서 저한테 욕을 하거나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오는 과정에서 오히려 본인들이 제때 확인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 들어오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걸 내보내기 전에 이 방에 들어오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죄송하게도 그분들한테도 좋은 혜택을 드려야 되고 당신에게도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관심이 소홀해지만 잠깐만 자리를 비워달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공지를 하루에 한 번씩 했는데도 불구하고 662명이 부적합하여서 내보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진짜 쉬울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무조건 세상 사는 방법이 경쟁을 통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얻고 싶은 만큼은 진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내보내면서도 솔직히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분들한테 정말 많은 관심을 가졌었어요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줬기 때문에 저는 그만큼 상응하는 가치를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페를 운영하면서 제가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남에게 어떻게 이익을 줄 수 있는가 이 부분도 단순히 광고 수익을 얻는 제가 광고 수익을 어떤 수익 분배에서 얻는 수익적 금전적 수익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많이 늘릴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전히 카페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거의 다 끝냈는데요 긴 시간 오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첫 강의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남에게 어떻게 이익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요 사람한테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놀랍게도 알고리즘에도 적용이 돼요 이게 좀 이게 무슨 소리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제 사례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2주 전에 첫 강의 때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실제 저는 몸치고 춤도 못 춥니다 근데 저는 레고 컨텐츠를 통해서 저 관짝미미라는 컨텐츠를 만들었는데요 운이 좋게도 정말 269만 회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옆에 지표를 보시면 구독자 수가 8600명이 늘었어요 근데 좀 이상하죠? 구독자가 8,480명인데 구독자가 8600명 늘어났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실제 제가 기억하기에는 8,900명까지 갔다가 500명이 빠졌어요 빠진 이유는 제가 활동을 뜸하게 한 것도 있고 그 이후에 올린 컨텐츠를 올렸을 때 이 구독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컨텐츠가 아니어서 이탈한 경우였었습니다 사기 아닙니다 8,900명까지 갔다가 빠진 경우입니다 제가 컨텐츠를 못 만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지표랑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요 이거에서도 남에게 어떻게 이익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저는 하고 이때 만들었거든요 특히 이 컨텐츠를 만들기 전 직전 컨텐츠를 제가 캡쳐를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이 직전 컨텐츠까지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회수가 바닥이었어요 정말 민망할 정도로요 근데 이때 생각이 바뀐 시점이었는데 이때도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었어요 유튜브 알고리즘상 이런 게 붙는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저작권을 보호하고 실제로 이 음악이 틀어질 경우에는 여기에 이 제공자한테 수익이 분배되는 구조인 건 모두가 알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타겟팅을 많이 한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에 추정 수익 정말 하나도 안 받았거든요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이 컨텐츠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를 노려서 만든 이유가 뭐냐면요 이 사람을 좀 더 부자로 만들어보자는 거였었어요 물론 이걸 작곡한 사람은 제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저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은 정말 떼부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떼부자가 되고 있는데 더 떼부자가 되라고 제가 이 컨텐츠를 제 나름대로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유튜브도 왠지 이렇게 자기네가 잘 짜놓은 그 알고리즘 상에 대해서 다른 공급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 탭들을 붙이고 수익을 제한시키는 그 구조를 적용할 거라는 그 가설을 좀 세웠었어요 그래서 음악을 풀로 다 쓰고 내가 수익을 못 받더라도 왠지 더 많은 조회수를 태우기 위해서 퍼뜨릴 거고 내 컨텐츠가 잘 만들어졌으면 유튜브가 나한테 주는 어떤 이익은 구독자라는 가설을 저는 세웠었어요 근데 그 가설이 정확하게 맞았었어요 그 인원수에 대해서는 가늠할 수는 없었지만 내가 하나 컨텐츠 올려서 구독자 50명 100명 억지로 만드는 속도보다 유튜브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구조를 빨리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그만큼 다른 식의 이익을 얻는 게 더 빠른 속도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게 될 거고요 저는 그게 없더라 하더라도 구독자를 얻게 되겠죠 그리고 유튜브는 끝장나게 노출을 시키게 될 겁니다 물론 이 노출 수만큼 제가 조회수가 올라가진 않았지만 저는 평생 도달하지 못할 조회수를 한 번에 도달하게 된 정말 좋은 컨텐츠의 기회를 얻은 거죠 노출 클릭률이 최소 14% 정도는 돼야 뭐 꼭 100만 조회수가 아니더라도 유튜브가 아 너도 좋고 나도 좋을 수 있는 지표인 것 같아 라는 어떤 훈장을 준 셈인 거죠 저는 여기에서도 아 남에게 이익을 줘야 되는구나 이 남이라는 거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결국에 그 알고리즘을 만든 시스템조차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익을 줘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여기에서도 알게 됐던 거였죠 네 그래서 좀 결론을 내리면요 계속 제가 이익을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이 이익은요 더 구체적으로 풀면 나는 나의 어떤 능력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하셔야 됩니다 각자 지금 BJTV 김영훈님 같은 경우는 음악 컨텐츠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서 상대방이 만족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교육이 될 수도 있고요 분명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해답을 찾는 과정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전반 내에 계속 조금은 반복적이어서 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가에서 많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익을 상대방이 어떻게 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면요 허튼 짓을 일단 안 해요 그래서 초장기적 사고를 하게 될 텐데 이거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와 어떤 경험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큰 리스크 없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됐고요 제가 이 한정된 시간 내에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것들은 제 채널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우린 모두 무언가의 덕후다라는 슬로건으로 조덕호 아카이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조영목이었고요 긴 시간 동안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1시간 40분 하게 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기중한 시간인데 이것마저도 제가 이익을 뺏어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여러분에게 각자 분야에서 좋은 영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메일 주소 각자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사진은 찍어놨어요 근데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아직 자기의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지 않으셨다면 메일 주소 꼭 남겨주세요 오늘 제가 쓴 강의 자료랑 첫 번째 강의 자료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떻게든 또 이익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 분이 더 적어주셨고요 아 네 분 다섯 분까지 더 적어주셨네요 네 여섯 분이요 아유 감사합니다 긴 시간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메일 드리면서 궁금한 것들이거나 아 이 정보 좀 더 공개해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것들 뭐 그냥 과감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는 선에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 명언 대잔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기린님 저보다 너무 잘하시는 거 아는데 그렇게 너무 띄워주시니까 아유 바로 응용해 버리시네요 아무튼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저녁 맛있게 드세요 네 네 저는 이 강의는 1분 후에 종료하겠습니다 네 조심히 돌아가세요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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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